자 우리 전국의 사랑스러운 물리학 2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개정교과에 대한 물리학 2가 개강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1과 2와의 개강 시기를 어느 정도 시간의 갭에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정된 이 물리학 2의 정확한 방향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교재가 새로 이제 우리가 함께 스타트할 물리학 2 교재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바로 본 강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개정된 물리학 2 교과는 지금까지의 어떤 교과 과정보다도 또 현재 개정된 다른 과목의 과학 과목과 달리 현재의 물리학 1과의 연계성이 매우 큽니다 선생님이 강을 하면서 물론 항상 이렇게 1과 2와의 어떤 연계성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뭐 물리학을 해야 물리학 2를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리학에 대한 익숙함이 있다면 자 물리 2로 바로 진입해도 이상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개정된 교과는 물리학 2의 선수 강좌가 바로 물리학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캐스트 사항으로 여러분들 물리학 2에 관한 이 과정에 관해서 교과 커리큘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짧게 좀 이번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행할 내용이니까 1단원 뉴튼 역학 물론 꼭 뉴튼 역학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있죠 역학이라 합시다 그 다음 2단원 바로 전기와 자기 3단원 파동과 이중성 자 일단 대단원에서 추구하는 이 컨셉의 목표 자체가 물리학 1과 일치합니다 물론 물리학 1은 좀 더 정성적으로 간다면 물리학 2는 좀 정량적으로 가는 컨셉은 분명히 남다릅니다 자 그러나 힘과 운동에서 물리학 1에서 직선상의 운동을 다뤘다면 물리학 2에서는 평면상의 운동을 다룬 겁니다 그러나 판의학의 다른 얘기가 아니라 1차원 선상의 운동을 공부했으면 아 평면상의 2차원 선상의 운동은 X축에 대한 운동 Y축에 대한 운동 성분 나눠서 생각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또 이 역학적 평형 이것은 지금의 물리학 원에는 없죠 하지만 일단 이전 교과 이제 수능이 끝났죠 그 교과서가 그 이전의 교과의 물리원에 있던 그 역학평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역학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플러라든가 일반상대성 이론은 과거에 이제 물리학 교과에 있었는데 자 물리학 2로 오게 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 일반상대성 이론 겁먹지 마십시오 이거 예전에 물리학 2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전에 교과 과정에서는 비관성 자표계, 가속자표계와 관성력이란 소단원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결국 일반상대성 이론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쪽으로 이제 편산하는 것 뿐이지 새로의 내용이 옮겨졌다 새로의 일반상대성 이론 어려운 상대성 이론이 들어왔어 절대 네버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열과 에너지 파트에 이 세 번째 중단원이 있는데요 이거 이따 제가 킬로문항 잠깐 몇 개를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물리학 2에서 전통적인 킬로문항이었는데 이 연력학에 해당하는 이 교과 내용이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상당히 약해졌고 어떤 교과서는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야, 뭐야 이 정도의 교과 문장의 텍스트로 써있는 정도로 끝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력학에 상당히 약화가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신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물리학 1보다 좀 더 정량적으로, 좀 더 심화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렇다고 심화라는 말을 썼다는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그 다음 대단원 2단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학 1도 전기와 자기로 얘기되는데 특히 물리학 2에서는 정전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정전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물리학 안에서 반도체를 공부합니다 예전에 물리 1의 반도체 파트에 있던 부분이 거의 뭐 한 70%는 그대로 물리학 1으로 갔고 그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가 이제 물리학 2로 빠지면서 대신 좀 구체화됩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예전에 물리 1 시간에 어떠한 회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트랜지스터이긴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자 그리고 이 자기장 전자기도 물리학 1의 현재 교과의 그대로 제목도 있죠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산수 계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물리학 1에서는 좀 정성적 분석으로 가고요 그 다음 특히 대단원 3단원을 보면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 단원은 물리학 1이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1에도 파동과 이중성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서 이 파동 파트에 간속과 회전 얘기가 나와요 이 파동성 얘기라는 것인데 그런데 물리학 1에서 0의 이중설리 실험 빛의 간설보니 실험 물론 제가 물리학 1에서 살짝 다루긴 합니다 왜? 이것이 물질파 이론과 실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간섭 얘기한 빛의 간섭하면 자연스럽게 수면파 간섭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언급하지만 이제 물리학 2에서는 0의 이중슬릿이 하나의 소단원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물리학 2의 특징이 되고요 대신 또 예전에 물리 2에 있던 이 불자업 법칙, 스냅 법칙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성의 빛의 이중성,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입자성의 광양제설 그 다음에 물질의 파동성, 우리 드불의 물질파 얘기하는 거죠 물리학 1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가장 끝에 추가되는데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전에 물리2 교과에 양자 물리, 양자약학이 쭉 있었어요 이 중에서 대폭 축소되버립니다 물리학 2도 그 전에 물리2는 4개 단원에서 지금의 3개 단원 줄었듯이 이 현대물리의 양자역학 파트가 대폭 축소가 돼서 마지막으로 불확정성 원리로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줄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교과와 어떤 차이겠느냐 저는 왜 굳이 매 과정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나 봐 그 이전의 교과에 1과 2를 합쳐가지고 이걸 재분배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재분배했어요 뭐 몇 가지 상황은 저도 좀 반가워하고 그런 이제 좀 통폐합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폐합은 뭐 거의 없고요 통 좀 재분배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리학 2의 선수강자는 물리학 1이라고 생각하시 바라고 자 물리학 2를 하실 분들은요 물리학 1의 물리학 1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원 역학 2단원 정기자기 3단원 파동가협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단원의 대단원 정도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서 이 물리학 2로 오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특히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판박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3단원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학 1에서 내용들이 비롯되는 것이지만 너무 그러면 시기가 이제 오래되니까 물리학 1을 어느 정도 선수강자로 준비하고 물리학 2로 오면 아주 효과가 뛰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물리학 2도 역시 그 출제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각 대단원마다 선생님이 이제 과학교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입니다 이 교과 내용은 어떤 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능 출제의 이정표가 되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어떠어떠한 내용은 정성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석하는 것이다 어떠어떠한 내용은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출제의 방향이 노골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무도 이걸 안 봐 이걸 보면서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 2의 출제 경향이 유지가 되는데 물론 아직 평가원에서 물고사가 물리학 2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걸 딱 단정적으로 딱 보면서 근거를 갖고 이게 뭐하지만 하지만 교과 과정의 내용상 킬러 문항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킬러 문항은 바뀌느냐 전통적인 평면상의 운동량 보존 충돌상의 운동량 보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량 보존 얘기가 아예 물리학 2에서 빠집니다 물리학 2에서 왜? 물리학 1의 1차원 상이라도 운동량 보존을 다루게 했습니다 물리학 1에서 그 다음 연력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화된다고 했었죠 교과 내용 자체가 연력학 법칙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열도에너지의 일종이야 이것이 물리학 2에서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물리학 2에서의 열에너지 단원에서의 목표는 열도에너지의 일종이라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물소 운동 중력자유소 운동인데 이것은 그대로 사르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킬러 문항 한 종류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기존의 물리투에서도 킬러 중에 하나였지만 좀 더 강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한 역학적 평형 그래요 물리학 안에서 이거 킬러킬러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역학적 평형도 물리학 2에서 이제 킬러의 위치를 자리 잡을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불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단진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 부분이요 한 번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이제 새로운 킬러 문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모든 다섯 종의 교과서 물리학 1은 여덟 종의 교과서인데 물리학 2는 다섯 종류의 교과서인데요 이 다섯 종류의 교과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래서 교재를 꾸미고 강의를 진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해 진행해 드리고요 강좌 구성은 교재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물리학 1이든 물리학 2든 모든 물리는요 개념과 문제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것 저는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물리학 2에 얄박한 공부하실 분들 뭐 포물 썼던 얘기할 때 포물 썼던 공식이 왜요? 그리고 문제 풀이가 안 돼 왜? 공식이 다가 아니거든요 공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물리의 본질을 먼저 준비를 해놓으면 공식은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물리학 1씨가 더 그런 얘기하지만 물리학 2는 아무래도 이런 관계 물리랑 관계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랍니다 개념과 문제는 절대 분리하지 마시고 서로 이때 제가 좀 있는 척하고 쓰는 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날줄과 시줄이 쫙쫙 맞아 떨어지듯이 개념 공부하실 때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또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념을 떠올려놓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 문제와 함께 연결을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물론 문제편이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탐구 비전이라든가 수능 클래식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엄선된 고컬의 문항을 준비해서 진행해 갈 것이고 물론 이런 개념 완성 강좌 다음에 또 커리큘럼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문풀 강좌도 있고 또 우리 모의고사 모의고사 강좌도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새로운 교과이기 때문에 컨셉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이 얘기 할게요 지금 물리학 2 수강생들 중에서 내신 때문에 듣는 분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3학년 1학기 때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신 2는 달라요 얘기가 다릅니다 내신 2는 교과서에 있건 없건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전 교과를 재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건 없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껏 진행하기 때문에 이 교과 내용대로 내신이 그대로 진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물리2 강좌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선생님이 좀 하는 상황인데 예전에 물리2 강좌 이 부분을 좀 내신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강좌로 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내신 2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논술 얘기라는데요 여러분 논술의 제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이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논술 준비는 과학 논술 중에서 과학 논술이 있는 학교 중에서 물리 논술을 준비하신 분들은 원투 구별하지 마세요 원투를 나누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통으로 공부하시는데 예전에는요 주로 물리와 위주로 많이 했어요 물리 논술 하더라도 물론 연대라든가 이런 상위권의 대학들은 물리학 2 물리2죠 예전에는 물리2도 꼭 해놔서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재분매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논술도 역시 마차 준비가 이제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원투 구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논술 강렬 그대로 준비가 됩니다 이게 뭐 물리가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준비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딱 알짜배기로 교과 논술 교과 물리에서 논술로 라는 강좌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 강좌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내 얘기가 너무 선생님이 길면은 또 우리 본 강좌의 시간이 깎아지니까 자 바로 이제 선생님은 1강부터 진행해드리고 우리 새해 교제와 새해 강의와 함께 물리학 2의 본질대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